캘러리엘스의 과학자들은 안티에이징을 현실로 만드는 성분 발견을 위해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임상실험을 마친 성분들과 수소 분자는 시너지 효과를 내는 최고의 조합입니다. 작고 흡수력이 뛰어나며 세포막을 통과하여 우리 몸속에 쉽게 확산됩니다. 수백만 개의 나노 버블들이 물에 잘 용해가 됩니다. 그 결과 풍부한 수소 분자를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혁신적인 포뮬라로 탄생한 이 제품은 모든 건강기능식품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캡슐도 아니고 그렇다고 파우더 형태도 아닙니다. 세포의 재생을 위해 우리 몸속에서 꾸준히 작용을 합니다. 안티에이징의 현실이 마침내 다가왔습니다. 캘러리엘스의 알파오프는 수소 보충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체의 자연해독 과정에 도움을 주고 에너지를 생성하고 인지능력을 향상시켜주며 마그네슘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수많은 모세혈관을 확장시켜주며 노폐물을 빼주고 산소영양소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보통 수소 좋다는 건 다 알지만 단점은 빨리 증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알파오프는 마이크로 나노버블을 만드는 특수한 기술로 용존수 소율을 70% 이상 올려서 4시간 동안 살아있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뇌영양제인 pqq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물질 중에 우리의 뇌관문을 통과하지 않는 유일한 물질의 3가지는 알코올, 마약, pqq라고 하는데 이는 먹자마자 즉각적인 반응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는 ampk 즉 세포의 에너지항상성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효소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은 에너지원이 없을 때 몸에 있는 지방을 태워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등이 신진대사와 분해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에게 에너지원으로 만들어주는데 그것을 조금 더 빠르게 에너지원으로 전환시켜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알파오프입니다. 그래서 알파오프를 먹게 되면 신진대사가 빨라지며 지방을 신속하게 분해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men man